자핑밥힐 먼저 자핑밥힐이예요 오늘 점심을 반겹살 먹을겁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이야, 반겹살 빨리 먹어야지 소리가 뭐지? 힘들어 침, 부서지, 피껍게 먹을 수 있고 아무래도 잘 32개 이번에는 뜨거운 물을 끓이더라구요 눈빛은 물이 좀 줄어들어져요 우리나봐 이 물을 그래 가지고 ek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죠?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워드펜 칼런더를 열어볼건데요 4번 어딨지? 진짜 4번 어딨지? 진짜 안 보여 4번 어딨지? 아 여기있다 4번 어딨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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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쉬워요. 안디그를 깍게 해보자. 이렇게 잘라주면 짜잔! 예쁘죠? 쿠키가 나옵니다.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요. 이제 오븐에 넣고 굽기만 하면 완성! 쿠키가 구워지고 있습니다. 구워진 동안 두 번째 걸 준비할게요. 굴 쿠키는 다 완성이 됐고요. 이제 바닐라 쿠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이렇게 다 말하네요. 또 2점에 비해가 왔어요. 굴이 후에! 엄청 맛있겠다. Old 애 einen 그래서 입국수처 신노랑 여기 또 내려 와우 여기 또 내리네 이렇게 해보고 가자 여기 또 내리니라 여기 또 내리네 형기 하이 반지에 릭 한글자막 by 한효정